대화의 기술을 연마하는 일만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 대화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유익한 것도 없다. 대화하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셈이며 그것이 있으면 어떤 그룹에서도 환영을 받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애기를 나누다 보면 곧 재미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과 합승하여 차를 탔다고 하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어느새 금방 목적지에 도착한다. 어떻게 그럴까? 그것은 그의 화술 때문이다. 대화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어떤 처지에 있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신이 마련해 주신 수단이다. 남을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수단이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인류의 공통수단이며 그 이상 훌륭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수단을 어떻게 최고로 연마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충고해 주고 싶거나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 무엇의 마음이 이끌리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면 납득할 수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가를 고려한다. 그리고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화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가 목소리나 어조에 주의하면서 자신이 그의 친구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미리 생각해 둔 대로 부드러운 말씨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마음을 떨어놓는다. 대화에 의한 설득의 전력을 기울였다면 당신은 자신이 지닌 최선의 수단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그래도 상대방이 마음이나 양심에 통하지 않는다면 단념할 수밖에 없다. 넘너리 생각해 본다.